3월 30일 불타는 청춘 콘서트 4월 30일 불타는 청춘 콘서트 4월 30일 불타는 청춘 콘서트 여러분들의 추억을 소환합니다. 많이 와주세요. 저희 형들 누나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찾아와주세요. 그때 그 시절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굉장한 무대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.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. 출연인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러겠지만 저는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설레이실까. 3월 30일 불타는 청춘 콘서트 불타는 청춘 콘서트 3월 30일입니다. 3월 30일 올림픽 홀 오세요. 후회하지 마시고요. 많이 오세요. 많이 오세요. 많이 오세요.